어? 이건 뭐야? 드래곤? 잠깐만,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어. 보상을 받아야 돼. 이건 또 뭐야? 스타프루트? 아, 요고. 오케이, 오늘은 이걸로 출발하는 거야. 응? 갑자기 왜 이게 여기 뜬 거지? 뭐야, 계속 뜬다. 이거 뭐야? 태양도 있어? 뭐야? 아, 환불 비용까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오, 됐다. 잠깐만, 얘는 또 뭐야? 왜 이렇게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지? 이것도 가자. 드디어 얘를 풀 시간이 왔다. 남은 건 6개. 어? 뭐야, 압도적으로 내가 1등이었는데? 밥이 나를 추월해? 안 되겠다. 한 번만 더 이기면 드디어 민트야. 자, 십자가 방향에 호두 전방 배치해 놓고 완두 세트로 착용한 다음에 꽃 얘는 몇 차 보스지? 소가 뒤에 달렸어. 가자. 드디어 최종 보상이 머지 않았어. 오, 잠깐만. 다 붙었을 때? 이때 바로 얘한테다가 딱 비료를 써버리면은 얘께 먼저 딱 터지면서 플러스 십자가 방향에 전부 다 비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같이 깔아 놓으면은 호두랑 덧붙여져서 보너스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 저 피아노? 이때 한 번 더 계속 이렇게 써버리면 돼. 전방 라인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배치만 해주면은 계속해서 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재밌지? 너무 잘 만들긴 했단 말이야. 계속 반복해서. 왜 타면 덩치다. 왜 이렇게 덩치도 작게 만들어버려? 점점 세지고 있구만. 우리의 식벤져스. 내가 지휘하면 최강의 군단으로 만들 수 있지. 존보스 정신 못 차리는 거 봐. 이럴 수가 좀비가 쳐들어오질 못해. 수고했다, 존보스야. 삿분할구만. 와, 천만이야. 드디어 마지막 여섯 개를 먹으면은 와, 100개 다 채웠어. 와, 근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직 나무리그밖에 안 돼. 어떻게 된 게 더 게임보다 토너먼트 등급이 훨씬 더 많아. 제이드 여기를 언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드디어 왔다. 드디어 세 번째. 어? 얘는 쌍둥이 완두콩? 아,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 있어, 여기는? 근데 왜 추가 배치가 안 되지? 오, 잠깐만. 얘네 뭐 보안관 복장이야? 별의별 좀비가 다 나오는구만. 어? 잠깐만, 새로 푸네. 얘 공짜다. 대박인데? 잠깐만, 근데 여기는 한 자리밖에 쓸 수가 없나? 아, 놀 수가 없네, 여기는. 오, 됐다. 스타. 여기다 깔아보자. 스타야, 공격해. 공격해. 뭐야, 얘? 별을 다섯 방향으로 날려요. 우와, 이거 뭐야? 몇 방향으로 쏘는 거야? 이거 다 데미지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잠깐만, 너 말고 얘로 간다.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 아, 맞출 수 있는 데 가면 알아서 쏘는 거구나, 이렇게. 잠깐만, 얘 비료 쓰면 더 쎄겠지? 가라! 오, 엄청 빨라. 팽이 됐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한 번 더 가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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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근데 얘는 이렇게 맞추기가 되게 까다로운데? 이거 한번 써보자. 꽁짜 가라! 거대완두를 난사하고 모든 민트과 식물에게 부스트를 줘요. 아, 이 종류만 이렇게 버프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사라졌어. 오, 나왔다. 여기 뭐 다섯 개 붙은 애도 있네? 일단 얘부터 가자. 와, 이거 점점 어려워진다. 좀비들이 저 목장 안에 모여 있는 것 같아. 오케이, 목장은 아니네. 쟤들이 풀려나기 전에 뭔가 심는 게 좋을 것 같아. 오, 피아노도 있다. 아까 거기서 봤던 애네. 오, 아, 피아노 소리 들리는 거구나, 이게. 뭔가 흥이 나서. 오, 춤춘다. 아, 저 피아노가 춤추는 역할이야? 더 튼튼해지는 건가, 이러면은? 뭐야, 위치를 막 바꿔. 요거에 대항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뭐, 별거 없는데? 기벤져스의 커맨더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지. 타뿐할 구매. 화력 집중. 오케이. 얘는 뭐지? 잠깐만, 이거 나중에 막 10개도 생기는 건 아니겠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애를 잘 배치하는 게 최선이겠지? 오케이. 깔끔해. 오, 잠깐만. 얘도 뭔가 쏘는 게 빠라졌다. 오, 잠깐만. 엄청 많이 오는데? 잠깐만, 이럴 때? 요거. 버프 가자! 완두에게 힘을... 아, 얘도 몇 발 쏜 데다가? 오, 잠깐만. 민들레 이거 완전히 폭탄으로 바뀌었어. 뭐, 뭐, 거의 다이너마이트급으로 바뀐 것 같은데? 역시 힘들게 100개로 풀길 잘했구매. 얘도 하나 배치해놓고. 모든 좀비를 얼리고 데미지를 줘요. 잠깐만, 근데 한 번 쓰는데 200개나 들어가는데? 잠깐만, 얘는 뭐지? 얘도 뭔가 약간 매운맛인데? 뭐야, 그냥 먹히는 거야? 좀비에게 극심한 위장 고통을 줘서 기절 가스를 배출해요. 뭐야, 잠깐만. 가스 배출? 잠깐만, 이렇게 쏴놓고? 오,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좋아. 자, 근데 얘 쿨이 왜 이렇게 느려? 한 번밖에 못 쓰겠다. 와, 펜타 완두라니. 어? 또 스토리다. 아,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내가 불법인 것 같아. 빨리 길이야. 우네인 적다. 유저 데이브, 너만 잘 따라갈게. 와, 뇌 하나에 50만 원? 너무 싼데? 어? 또 왔어. 식물 도둑, 안녕? 너의 뇌를 내 재산으로 표시하기 위해 요원들이 가고 있어. 아이, 존버스가. 뭐야, 자꾸 도망만 다니는 녀석이. 내 뇌가 전부 마크되는 건 싫어. 지우는데 엄청 오래 걸릴 거야. 어? 어, 여기도 보스 있다. 저거는 무슨 낙인 찍는 거야? 어? 와, 얠 쓸 수 있어, 이제? 이게? 완두를 다섯 번 중첩해서 심을 수 있어요. 귀여운데?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귀엽냐? 풀베치, 도대체 다섯 개 다 썼어. 업적까지? 이게 완두 종류 중에는 얘가 최강 아니야? 한 방향으로만 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잠깐만, 얘한테 비려주면 어떻게 되지? 오! 오호호! 뭐야, 제가 몇 배 쏘는 거야? 와, 계속 쏜다. 얘 무슨 뭐, 왕관이야, 이거는? 피아노가 나타났다, 일병필살! 오, 바꾸면서 싸운다고? 아, 근데 요게 딱 하나밖에 안 때려줘. 피아노 부셔! 좋았어.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야, 그거나 먹어. 오, 야, 요렇게 즉시 쓸 수 있는 거 완전 이득이야. 뒤로 방구 끼겠지? 오, 벌써 쏘다, 잠깐만. 크랏! 그래서 요렇게 다중 배치해버리면서 쏴버려! 쾅! 쾅! 오, 야, 뭐야, 집어 던져버려. 잠깐만! 아, 여기 배치할 수 없는데? 먹어, 빨리 쏴, 쏴, 쏴. 틀렸다. 쾅! 쾅! 그래서 뒤에다, 오, 좋아, 좋아. 와, 세긴 세다. 정신없어. 와, 이거 광여가 안 되니까 좀 어렵다. 오케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가자, 안 되겠어. 이거 할수록 그냥 멀티태스킹 게임이잖아. 어, 이거는 식물팡 때 나왔던 거 아니야? 아, 이것도 정해놓고 하는 건가? 오, 요번에 수박도 있다. 오, 얘 바로 배치해보자. 가장 가까운 좀비에게 전기를 날려요. 오, 직발이야, 이거. 잠깐만, 근데 빠르긴 빠른데 좀 느린 것 같아. 자, 막아놓고. 오, 아, 마무리 될 때. 오! 아래 윗줄에도 전기를 날려요. 오, 잠깐만. 좀 튼튼한 애한테 이거 먹이면은? 버티려나? 먹어! 벌써 칠리? 됐다. 오, 얘 무조건 한 방인가 본데, 이거? 대박. 오, 수박도 간다. 얘 수박포지. 잠깐만, 너는 잘했어. 수박포. 큰 데미지를 주고 광역으로 느리게 해요. 오, 광역으로 느려진다. 저번에 썼던 거 봐서 좋은 것 같은데? 요쯤에서 수박 비료! 하락! 아, 이거 저번에 썼던 건가? 오, 뭐야, 얘 또 날아갔어. 먹어! 얘 갔으면 뭐가 나가는 거지? 오! 먹구를? 감전이? 아, 랜덤 감전인가? 아, 얘는 팝포. 오, 아니야. 계속 들어가. 오, 느린데? 계속 돌아간다, 감전. 좋아, 좋아. 구름이 15초 동안 지속되어. 와, 이거 느려지는 거 진짜 좋은데? 수박포 가락!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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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사! 우와, 이거 봐. 잠깐만, 얘가 풀리는 판인데 왜 제가 더 좋은 거, 수박이 더 좋은 건지? 아, 맞다. 거기다가? 얘 한번 써보자. 머리가 뒤에도 달렸는데? 완두를 앞으로 하나, 뒤로 두 개를 날려요. 와, 뒤로 쏠 때는 두 발씩 쏴. 오, 얘 후공용으로 최고다. 오케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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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딱대! 간다! 좋았어? 오, 야. 오! 오, 날아간다. 날다람쥐야? 그럼 어딜 도망가? 좋았어? 테크야 괜찮아. 따라갈 수 있어. 와, 진짜 빠르다. what you said,123. 이게 아니 EP1. 의식한 게 아니라 cause it's part ofじ academic love! 바쁘 이어 먹 ήταν Impact1은 Paw airlineㅋㅋ determined. 바쁘 home so far. internal energy.